저희 로카너스에서 이번에 에이프론이 새로 나왔어요 일단 보시면 스크츠마, 기색으로 간 롱합기장의 각치마입니다. 일단 컬러는 아이쿠이, 블랙, 아키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동남에 오늘 처음 출시했는데 블랙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아키데이 이렇게 어깨끈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뱀딩 형식이랑 어깨 뱀뱀이 있어요 엑셀트 플러스가 되어 있어서 솔너너리 뱀뱀뱀이 잘 안착되어 있어요 이 판을 하면 되게 길게 제작되어서 그냥 이렇게 어프하게 붙여서 이렇게 H라인으로 연출할 수 있고 조금 더 귀엽게 입고 싶거나 길이감을 짧게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딱히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꺼낸 다음에 꼬리 쪽에서 보셔서 귀엽게 연출하실 수도 있고요 길이감이 좀 길다 싶으시면 살짝 꺼내서 살짝 꺼내서 눈 감을 좀 찔리시면 돼요 왼쪽에 이렇게 귀엽고 키치한 라벨이 끌어가 있어서 되게 멋스러워요 약간 데님을 많이 입으시면 카키 추천드리고요 약간 파스텔도 옷을 많이 입으시면 아이키 그 다음에 키치색만을 입으시면 블랙 추천드리고요 짜리코 해드릴게요 네 키가 작기 때문에 좀 올리겠습니다 바이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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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치마 개념이 아니라 옷같은 방수 원단이 아니라 발수 원단이라서 물에 가장 강합니다. 세탁은 그냥 손발로 조물조물 해주시면 되고 햇빛에 자연을 먼저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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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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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